이 그림은 포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입니다. 비너스의 아름다움과 관능미를 잘 보여주고 있죠. 포티첼리에게 이런 그림을 그리도록 영감을 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입니다. 이 책은 미의 여신인 비너스에 대한 찬가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유롭게 비너스를 뒤쫓아 배여하며 그대 마음속 혼란을 다른 곳으로 돌려라. 루크레티우스는 고대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입니다. 시인이면 시인이고 철학자면 철학자지 시인이자 철학자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는 여섯 권짜리 철학적 시입니다. 전해져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애인이 준 사랑의 묘약을 먹고 정신 이상이 되었는데요. 제정신이 들 때마다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서사시에는 원자론에서부터 시야를 점점 넓혀서 인간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우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통찰을 서사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크레티우스의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원자론자론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데모크리토스와 에피크로스인데요. 이 두 사람은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자에 대한 이 두 사람의 입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자들은 공간 속에서 서로 충돌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데모크리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자들은 원래 평행하게 아래 방향으로만 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보다 빨리 떨어지다 보니 충돌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충돌로 인하여 나중에는 원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피크로스의 설명은 다릅니다. 에피크로스는 원자들은 기본적으로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지만 우연히 그 경로에서 일탈을 하는 운동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원자들과 충돌로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들은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운동을 하지만 에피크로스는 원자들은 우연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 발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하면 데모크리토스는 결정론자이지만 에피크로스는 자유의지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 두 원자론 사이의 차이를 주목했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박사학의 논문이 바로 데모크리토스와 에피크로스의 자연철학의 차이입니다. 루크리토스는 기본적으로 에피크로스의 원자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루크리토스에게 우주는 무한하며 그 무한한 우주의 무한한 수의 원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들이 우연히 그 경로에서 일탈을 하고 다른 원자들과 충돌을 하면서 우주의 만물이 생성과 소멸을 한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만들어낸 신도 없고 우주 만물을 관장하는 신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원자들의 충돌로 인한 생성과 소멸만 있습니다. 신만 없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육체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죽으면 그냥 원자들이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루크리토스는 유물론자이자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크리토스의 사상은 매우 현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고적부터 세계에 있는 수많은 입자들이 충격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수많은 결합을 해오다가 지금과 같은 세계가 나오게 되었다. 이 말은 무한한 세월 동안 무수한 원자들이 결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환경에 적합한 것만 살아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환경에 적합한 것만 살아남는다는 다윈의 적자 생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설명을 하는데요. 눈은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자들이 우연히 그렇게 결합되었는데 그것이 보는 능력을 가진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흡사 다윈의 진화론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문명의 시작, 언어의 기원, 불의 기원, 금속의 발견, 농업의 발달, 기술의 발달, 대기의 현상에 관한 이야기를도 합니다. 이토록 방대한 내용들을 서사시에 담고 있는 겁니다. 루크리티우스는 신의 존재도 영혼의 존재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죽음은 단지 원자들이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거나 전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일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이 세계에 머물다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냥 세상의 덧없음을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동안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증진시키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알면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명한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이들이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잘 조절하여 쾌락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라는 에픽그루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루쿠레티우스에게 철학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21세기 행복심리학의 목표와 같습니다. 행복심리학의 목표는 인간의 심리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루쿠레티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자론을 통해서 신, 영혼, 사후세계를 부정함으로써 미신적인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신, 영혼,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루쿠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금서로 지정을 했죠. 언제부터인가 이 책은 아예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5세기경 책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포조 블라톨리니가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이 책의 필사본을 발견한 겁니다. 포조가 천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루쿠레티우스의 사상을 부활시킨 겁니다. 루쿠레티우스의 서사시는 근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이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물의 본성에 관한 깊은 통찰을 아름다운 서사시로 근대인들을 매로시켰습니다. 몽테뉴, 에오날드 다빈치, 마키아벨리는 이 책의 애독자였고 고대 철학에 정통했던 쇼페나오와 니체도 루쿠레티우스를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루쿠레티우스의 원자가 자유롭게 이탈한다는 생각을 본건제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휌, 스피노자와 같은 자유주의 사상에도 영감을 주었죠. 갈릴레이나 다윈이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도 이 책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리합시다. 첫째, 루쿠레티우스는 에피크루스의 원자론을 받아들인 유물론자였습니다. 원자들은 우연히 일탈을 하게 되고 다른 원자들과 충돌을 함으로써 우주의 만물이 생성과 소멸을 한다는 겁니다. 둘째, 루쿠레티우스는 신도, 영혼도, 사후세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신적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쾌락을 증진시킴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 루쿠레티우스의 사상은 몽테뉴, 레오나르 다빈치, 마키아벨리, 쇼펜하워, 니체, 홉스, 스피노자와 같은 후대의 사상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상 루쿠레티우스였습니다.